쥬쇼티비의 쥬쇼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일국 치즈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뜯어볼게요 제가 서로 선명해야 될까 어떤게 있는지 열어볼게요 여기 다양한 반죽이 많이 들어있구요 이렇게 포장지가 있구요 이렇게 포장지가 있습니다 반죽이 있다면 손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제는 이걸 뜯어보겠습니다 손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한번 몇 갠인지 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반죽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 사카오 이거는 당근 이거는 시금치 이거는 단호박이요 반죽이 말랑말랑해지게 조물조물해지게 넣어주겠습니다 다섯 여섯 개의 반죽이 반죽이 여기 업 모르갔으면 여기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건 정차 모형에다가 찍어 볼게요 우연히 여기에다가 찍어 볼께요 꽁 눌러주세요 어 정차 모양이 제대로 넣었어요